노인 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수명 또한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중요해졌습니다.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. 백미란 기자입니다. 자동차를 탄 채로 커피를 살 수 있는 서울 영등포의 한 커피 전문점. 초록색 형광 조끼를 입은 노인들이 빨간 안내봉을 흔들며 들어오는 차량을 안내합니다. 정부와 커피 전문점이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들을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로 고용한 겁니다. 하지만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건강한 노인들이 스스로 벌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은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심각해질 전망입니다. 2000년에는 65살 노인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16년이었지만 2017년에는 21년으로 늘어난 데다 향후 15년간 매년 80만 명 이상이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노인 일자리는 빈곤 탈출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정부는 노인 대상 전문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노인들을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.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.